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후보는 현재 많은 국민들이 깊이 우려하고 있는 대선 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그의 견해는 자신의 성립뿐만 아니라 정권교체 열망을 갖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윤 후보나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직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4.15 총선에 대해서 거의 모든 고발 고소 사건을 무산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물들이 상당히 축적되었던 2020년 6월 26일 그러니까 4월 총선이 끝난 이후에 두 달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내보는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윤석열 부정선거 관련 수사 안 하나 못 하나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인세영 기자의 주장입니다. 4.15 총선이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고소와 고발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착수가 차일필 밀어주고 있었어. 그 이후에 대해서 각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4월 15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조작을 했다는 신민단체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소와 고발권을 포함하여 무려 100여 건이 넘는 고소와 고발권이 검찰 손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두 달이 지나도록 수사 착수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섣불리 부정선거 관련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정권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거의 모든 4.15 총선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그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차원에서 선거 의혹을 듣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4.15 총선에 대한 그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은 2021년도 9월 17일 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황교안 후보의 질문에 대한 윤석열 씨의 답이었습니다. TV조선이 주최했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차 토론에서 황교안 전 대표는 작심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4.15 총선은 관계 기간 여럿이 뭉쳐서 행했던 불법 선거로서 많은 전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거 인멸 행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후보와 좋은 정책을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내더라도 부정선거와 선거 공작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교체를 못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는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가 지난해 6월 달에 경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주장은 지금도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후보를 우리가 내더라도 부정선거와 선거 공작이 자행되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같은 입장을 거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 정치인이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신한 정치인이 바로 황교안 전 당대표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거의 처음으로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4.15 총선 결과를 지켜보고 황교안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던 종로구에서 동별로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 것이나 또는 관외 사전투표 그러니까 우편투표 비율이 일정한 것 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볼 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4.15 부정선거 시비에 대해서 굳게 입을 다물어봤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변화를 보이는 조치를 최근 들어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침묵해온 것이죠. 최근 들어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선투표 개표 참관인 직접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이유로 부정선거 원천차단이라는 그런 이유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선거대책본부가 이번 대선투개표 참관인들에게 공직선거법을 직접 교육할 방침입니다. 과거 대선에서는 지역당원협의회별로 참관시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단히 단속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7일 날 선대위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선정한 투표 및 개표 참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2위 제기를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투표 중단을 요구하라는 그런 특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선대보는 선거법 내용과 투표 및 개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례 그리고 2위 제기를 하는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거법 전문가들 선발해서 이러면 다음 주부터 지역별 교육을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선대본부가 선거법 등을 교육할 대선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은 전국적으로 최소 2만 8천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선거법상 각 대선 후보는 투표소마다 투표 참관인을 2명씩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와 개표 참관인까지 고려하면 교육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박재현 기사는 취재 결과를 종합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이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직접 관리에 나서는 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여건 선강기관이라는 그런 의심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은 2월 7일에 지역에서는 부정선거가 걱정이 돼서 사전 투표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당 차원에서 투표 및 개표 참관인 교육을 확실해 한다면 지지자들을 안심시켜서 투표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관건 선거에 최대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선거 부정,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냥 국민의힘 입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방지하겠다 그런 종류의 열이라 이런 부분들은 열심은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 사안인 특히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어야 3구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윤석열 후보와 그런 윤석열 후보의 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는 그 자신의 선거 결과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지난 2020년도 4.15 총선과 2018년도의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표했던 그 선거 결과를 찬찬히 한 번 더 복귀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투표를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바로 윤 후보의 그런 승리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정권교체 열망을 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윤 후보가 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미뤄보면 지난 4.15 총선에서 일어난 그런 부정직한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2020년 4.15 총선은 결코 2022년도의 3구 대선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불가피한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조작을 했던 사람들은 3구 대선에서 조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4.15 총선은 끝난 게임이 아니고 바로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선대위 관계자들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윤 후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판 자체를 그냥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당일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대국민 성명이 빠른 시간 내에 나와야 되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당 차원의 조직적인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시민단체와 힘을 합치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